Hello!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4년 수능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치르신 모의평가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저의 재미있는 해설을 통해서 독일을 또 이러한 멋이 있구나 또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부터 천천히 풀어볼게요. 무조건 이제 발음 문제잖아요. 자 보시니까 Ich fahre oft wargat 라는 아 저게 farad가 아니구나. 자 여러분들 좀 이런 문제도 참 좋은 문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저번에 외우신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이 자음이 마지막에 있으면 ftk 라고 하는 무성음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나는 자주 자전거를 탄다. 자전거를 자주 탄다고 해서 해석은 중요하지 않지만 발음은요. fahre oft에서 t 발음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출제위원들은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있으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더 위에다가 올려드리려고 하잖아요. 자 보시면은 같은 대 발음이니까 근데 이 대 발음이 앞에 있으면은 뒤에 모음이 나온다. 다음에 유성음 얘는 handy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address 강세적으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뒤에 이제 모음이 3개 있었을 때 두 번째 address.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클라이둥 그럼 의복이란 말이에요. 얘는 단수를 쓰는 것도 유명해요. 내가 의복이 많을 때도 단수를 쓴다라는 것은 필 클라이둥이란 말이야. 필 내가 아니라 멋이니까. 자 그럼 마지막 답은 이제 4번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선생님 아포테이크니까 d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야 쟤는 우리가 여기 발음이 아포페이가 아니라 우리의 t 발음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스펠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거를 등한시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포테이크. 이거는 우리 강세 시험에서도 아포테이크 아포 그러면 약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휘 연습도 좋지만은 스펠링이 다른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역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강세 위치예요. 또 이거를 대화로 풀어보는 거예요. 자 ich kann das nicht라는 표현은 얘를 허법정서 켄넬을 본동사로 쓰면서 나 그거 할 수 없어 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doch 괜찮 할 수 있어 너. aller Anfang ist schwer. 아 강세 위치군요. 그럼 이거는 동사가 Anfang엔. Anfang 우리 그런 우유도 있잖아요. 강세가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시험에 전에 나왔었는데 der 남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r은 정관섬이 변한단 말이야. 모든 모든 것은 복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alles 그러면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어려운 겸.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슈웨어 무겁다 어려운. 반대는 라이힛잖아요. 강세가 앞에 있느냐. 근데 이분들이 강세를 이렇게 보세요. 모음이 두 개 있는 거를 아마 썼을 거란 말이야. 모음 세 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모음은 두 개씩 해서. 안파면 다 파브. 그럼 파베 이상하잖아요. 색깔 페인트라는 것도 돼서 강세는 앞에 있고요. 그럼 뮤직 외려는 뒤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배 쭉.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배 쭉 배 쭉 배 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배가 비분리 전철이기 때문에 얘는 들어오지 않는다. 배 쭉 남성. 방문.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팩 하는데 파켄동사 같은. 이런 개가 들어가는 것은 앞에 개가 들어올 가능성은요. 실질적인 단어가 아니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같은 거. 개 스턴. 이런 거 개 나오는 거지. 하지만 이러한 접두어는요. 기본적으로 나오면 안 돼. 개 팩 해야지. 개 팩.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다스 개 팩. 자 그 다음에 파피아. 강세 뒤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앙팡. 그래서 강세가 여기서 안 나온다고 해서 개 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정답 파우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색깔 페인트라는 말도 분명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독해 같은 데서 나올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 자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hast du eine für die doch für Weihnachten. 그래서 Weihnachten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우리가 모의평가 수능에 나올 정도면은 우리를 갖다가 상당히 높게 본 거예요. Weihnachten 절기 중에 Weihnachten. 성탄절이란 말이야. 야 성탄절을 몰라도 자 어느 절기다 하면 너 무엇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잘 봐요. 아이네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 성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곤란해요. 아이네니라는 것은 부정광세에서 벌써 hast du 다다다닥 그러면은 하벤이 본동사잖아요. 뒤에 사격이니까 남성 사격. 남성이 나오는 건데 제가 모름지기 여기 다섯 개의 예문은 남성으로 다 냈을 거란 말이야. 봐봐. der Baum 나무, der Gast 손님, der Anzug 양복, der Kuchen K, der Wunsch. 하면 Wunsch이라는 동사에서 소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성탄절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그래 아이는 Kugelschreiber를 얘가 어떤 그걸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Kugelschreiber 하면 우리가 볼펜이에요. Kugelschreiber를 근데 밑으니까는 뭐뭐를 동반했단 말이야. 밑 마이넴 나멘 해석이 이상해요 여러분들. 밑 마이넴 나멘 이거는 복수가 아니라 N변화자. N변화부터 똑같은 건 아닌데요. 나멘은 좀 불규칙스러워서 2격이 나멘스. 3격 나멘, 4격 나멘. 그러니까 내 이름이 포함된 볼펜이다라는 거. 그럼 뭘까요? 각인이 된 거겠지. 아 각인이란 말이다.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있는 그런 볼펜 하나를 원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맞는 게 뭘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엄청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버지 나 나무 안 그려줘. 거기다 내 이름 좀 각인해줘. 무슨 소설을 쓰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아 소원이 소원이겠지. 너 성탄절 때 소원이 뭐야. 아 내 이름이 각인데. 그럼 볼펜을 나는 소원에 원해. 이런 거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요거는 여러분들 좀 책만 읽으면 다 되잖아. 그치. 저도 조금은 헷갈릴 수 있었어. 근데 이러한 자연 훼손이라든지 내 이름이 있는 케이크즙 만들. 어 이거는 좀 근사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뭐 파인하튼을 위한 너 생일을 가지고 있니? 이런 건 질문으로조차도 맞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자 이제 4번.